얼굴은 안나올거니까 불 켜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여기는 구로디지털역의 600미터 60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투룸이고 제가 방이 너무 좋아서 손님하고 방을 한번 봤다가 방이 너무 좋아서 양해를 구하고 찍으러 왔습니다 1억 8천의 투룸 제상층이고요 옵션이 옵션은 없습니다 옵션은 없는데 여기 가스렌지랑 아 토스트를 두세요 죄송해요 가스렌지는 좀 싸게 파실 수가 있고 여기 세탁기는 그냥 두고 가신다 합니다 옵션은 없는데 세탁기는 두고 가신다고 하고 가스렌지와 냉장고나 싸게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 한번만 이렇게 작게 찍겠습니다 이사를 제가 듣기로는 빠를수록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마 전세 근데 대부분 여기가 전세자금 대출 받고 들어올 분들이 많을 거라서 그래도 빨라야 2, 3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작은방 작은방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작은방은 2m 거의 50 정도에 2m 50에 거의 2m 뭐 50 뭐 2m 50 2m 50 2m 50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안방 안방도 3m 10에 3m 20입니다 큰 방 큰 방 3m 10에 3m 20 정도 혹시 화장실 봐도 돼요? 화장실도 화장실 창문도 있고 혹시 현재 주차는 안 하시고 계시나요? 네 그때 주차도 돼요 주차비 3만원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다 찍었고 오늘의 입장에 카드로 연습해서 여기서 둘이서 오늘의 입장에서 오늘의 입장에서 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다를 입장에서 우리유내의 입장에서